안녕하세요. 너만 모르는 재즈와 성악의 유수진입니다. 재즈와 성악을 시작하시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로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재즈와 성악을 꼭 배워야 하나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. 그런데 이 미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종종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좀 꽤 많이 있으세요. 할 줄은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미디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굉장히 잘 훈련된 습득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력이 태화될 정도로 악기 연주를 할 일이 사실 많이 없어져요. 미디 작곡을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그만큼 가상악기나 샘플링된 음원이 너무너무 좋게 요새 나오기 때문에 이 미디 작곡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붙이면 한마디가 완성되고 네마디가 완성되고 그런 식으로 한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심지어 어떤 기타 리프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게 네마디를 대는데 원, 식스, 투, 파이브가 굉장히 유명한 진행이거든요. 그 코드 진행에 맞춰서 기타를 녹음되는 게 샘플링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이면 네마디가 벌써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멜로디만 쓰면 되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를 작곡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주를 많이 잘 못하시거나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에 투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. 특히 EDM 같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재즈화성악을 화성악의 히읗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거기에는 정말 화성악이 안 나오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는 음반 제작사 같은 곳에서 보면은 미디를 하시는 분과 탑라이너라는 어떤 직책? 그런 직업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분을 다 또 뽑으세요.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음반 제작사들이 고용하는 미디 작곡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미디 편곡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작곡은 탑라이너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붙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미디의 네마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샘플링 된 것들을 갖다 붙이면 네마디가 이렇게 편곡이 되어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는 탑라이너들이 멜로디를 갖다 붙이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귀에 잘 들리는, 꽂히는, 흔히 말하면 꽂히는, 그래서 중독성 있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탑라이너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탑라이너가 그냥 댄스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화성진행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이렇게 하면 되지만 발라드 같은 경우, 또 인디 음악 같은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화성악을 꼭 필요로 하죠. 그리고 기본, 이런 샘플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화성진행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. 뭐 좀 더 복잡하게 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,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좀 더 화려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화성진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그만큼 멜로디도 좀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재즈화성악을 배우셔서 기본적인 멜로디도 좀 세련되게 바꾸는 방법을 배우시고 거기에 멜로디를 바꾸는 방법도 저희가 초급에서 다루긴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음악을 좀 더 화려하고 세련되게, 듣기 편하게, 듣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디를 작곡하는 거에서 있어서 재즈화성악이 꼭 필요하느냐?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삶을 대하는 방식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해도 잘 준비되어서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난 이 정도면 됐어. 이 정도면 만족해. 충분해. 이렇게 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미디를 작곡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, 한 곡을 쓰더라도 쪽팔리기 싫어하고 있어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즈화성악을 잘 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음악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재즈화성악을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재즈화성악, 너만 모른 재즈화성악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.